아...보기는 나올 확률이 있는데... 아...먹는 날이니까... 와...때리네... 사이즈가 좀 나그러지... 멈췄나니까... 나이스! 다지를 때려주네... 이 착한 놈... 이렇게 착한 놈이 있네... 맞네... 날 두려운 이유가 있네요... 우리 손주님이... 다지...다지에 일단은... 뭐...한 3자 정도... 조그만 애가 나왔는데... 계속 다지러 가볼게요... 좋습니다... 그가 진짜... 그가... 따라서...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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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안 털어? 못 턴다 못 털어 아 여러 애들이 때려줘요 지금 다 지러 여러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활성도가 더 높아가지고 막 날라서 때리고 이런 정도가 돼야 큰 놈들도 그냥 빵빵 때려줄 텐데 지금 그냥 밑에서 쏙 가져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전부 다 일단 다지에 또 벌써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싸 뱁니다 좋네요 일단은 다지로 잡으니까 더 기쁘네 지금에도 보다 백배 기쁘네요 고기가 물러 오는게 보였어요 고기가 물러 오는게 보였어요 오 크다 오 좋아 아 힘냈다 어허 오 오 야 힘을 엄청나게 쓰네 이거 아 조그마하게 힘을 뭐 이러만히 쓰노 예 오늘 이벤트다 털어 다 털었어? 오늘 장원 하나 나왔네요 자 추웠습니다 자 다지가 하나 또 해 줬습니다 자 다지가 오늘 선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싸뱁니다 뭐냐 터졌어요? 터져버리네 하하 하하 바지가 그래도 계속해지고 있습니다. 대단님 안녕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4단 넘는다 4단을 무조건 넘는다 이거 오케이 킥만 들어온거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괜찮아 예쓰 예쓰 나이스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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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옷장이 안되는데 아 지금 세번째 때렸거든요 네번째 네번째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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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거 40cm 넘잖아요 36cm는 형님껍니다 진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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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예쓰 손 떨려요 손 떨려 손 떨려 예쓰 예쓰 찍혔나요 forgotten 추ış을 Whew 추ış을 넘는다 요건 다 편하게 객 님 큰일이 예스! 유튜브영상 확보! 나이스! 얘가 아까도 아마 얘가 쳤을거에요 얘가 얘가 다지를 점프시켰어요 그냥 먹진 못하고 완전히 바지로 5미터 뛰었거든요 얘가 한 칠팔대치 떴더라구요 아 우리 섯다장어님 팬가입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나이스 섯다장어님 나이스 전자녀가 왜 퇴근을 했지? 자 아무튼 다지가 아니야 핑크라기보다 뭐 제가 봤을때는 지금 이 시간대 맞춰서 온게 주요하지 않았나 일단은 다지로 두 마리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